신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연히 그렇게 또 살 수 있죠 인간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서 자기의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정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은 이 문자가 있으면 문자에 걸맞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신도 여러 종류가 있죠 0에서부터 9까지 그 너머에 10까지 0에 0이 10번 돌아가면 10이 되는 것이죠 10 속에서 우리는 현상에서 현상계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는 시공이 있습니다 아침 동이 튼다 저 속에서 우리는 구름의 아름다움 저 형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들 빛광 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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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 넓게 정대 광명 대담한 가슴과 바르게 보는 눈 함께 합니다 이게 찬란한 축복이 되고 삶의 희열로 다가오고 이러한 공간 빛과 어두움 빛과 그림자 전쟁과 평화 둘은 다 그 이면을 밝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밝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풍한 이 지구별 지구별에서 보람차고 거룩한 삶이 이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둘레길 문화둘레길 고강동 문화둘레길 까치는 어디 갔죠? 까치 저기 있군요 까치와 함께 합니다 늘 하늘 하루를 하늘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거룩하고 보람찬 하루를 만나게 될 겁니다 하루를 하늘 모양과 함께 하느님의 얼굴과 함께 하느님의 얼굴이 눈이 있다 눈이 있는데 그 눈이 해와 달이다 해와 달이 하느님의 눈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또한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아름다운 공간을 비춰주는 밝게 비춰주는 눈 태양 어둠 속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달의 눈과 태양의 눈을 그 중에서도 남자가 활동적으로 활력적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공간에 태양은 그야말로 지침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기에 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모양이네요 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풍요로운 삶에 도움이 되고 바람찬 삶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 공간은 스스로 개척해서 진선 위를 진선 위를 보여주는 그러한 실체로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기 남산이 보이죠 남산이 보이고 여기서는 청룡산 청룡산 청룡산은 동쪽의 희망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침을 빼고 빌리게 된거지 여기 침이 있잖아 내가 안 시켰다고 그렇게 안 시키는게 나는 시키는게 아니라 알태폰이라 동전이 되고 전하는 것이 이렇게 안 까치가 나르고 까치가 또 얘기를 들려줍니다 자 태양을 제사 지내는 고음 달리 고음 달리 고음 달리 고음 달리 고음 달리 고리를 아주 그렇죠 아주 좋은 말이네요 자 고음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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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되느냐 떠오르는 태양을 제사 지내는 깨끗한 고터 마을산을 뜻한다 장기 마을산 장기 태양 저걸 장을 태양이 땅에서 태양이 일어나는 여기 일어나는 그런 기초가 되는 마을산이다 이와 같이 쓰여 있는데요 아주 잘 조그만하게 그야말로 태초의 얘기 함께 할 수 있겠군요 자 1, 2, 3, 4, 8, 9, 10, 10, 10, 10 새로운 차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두세 두세 네 세 두세 네 다 두세 네 다 이 여섯 이후부터는 다 축복이죠 칠의 축복 빛의 축복이요 소리의 축복이요 여러분이 숨 쉬며 살아가는 축복이요 이러한 것들을 완성시켜 가지고 이제 10을 이루어 가는데 그 60에서 아이잉 이렇게 함께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으 으 으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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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